요즘은 먹는 음식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발을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요. 쉽게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음식은요. 바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이죠. 북한의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고 또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북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 이곳에서 최근 북한 음식점을 연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술대학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술대학 교수는 무슨 북한에서 할 때 예술대학 교수였고 제가 일단 남한에 오면서는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했으니까요. 북한에서 예술대학 성악 교수로 15년간 재직해온 허영희 교수는 탈북 후 제주에 정착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일이며 청소일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상 포심하게 나왔습니다. 사장님, 일단은 어떤 음식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뭐예요? 콩갈비정볼이라고 해요. 네. 콩을 제가 직접 갈아다주시고 갈비랑 대지 갈비랑 골에서 드시게끔 되어있습니다. 엄청 스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이런저런 고명들이 많이 있는데 콩갈비전골 콩이랑 갈비랑 되게 좀 조합이 어려운데요. 콩갈비전골. 아까 제가 보양식 얘기를 했는데 딱 봐도 이게 약간 북한에 또 보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콩 비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향기. 아, 고소해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맛일까. 걸쭉하면서도. 콩 비지에 돼지갈비와 야채를 넣은 콩갈비전골은 평환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버섯에 갈비에... 야채도 있고요. 네, 네. 이거 보십시오.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응. 이거 콩. 물론 제가 이제 북한 음식을 접해보는 것도 처음이긴 하지만 이런 맛을 처음 느껴봐요. 네, 와서 잡수도 가는 분들이 특히 이런 반찬들하고 여기 달지 않아서 좋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녹도 지짐은 이북 평안도 지방의 명물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음... 살이 너무 좋네요, 진짜. 자,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음... 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 녹도 지진은 좀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티 오래 굽어야 좋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시켜서 먹어도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겠어요. 이번에는 이북의 대표 음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을 맛보러 갔습니다. 자, 북한의 맛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되게 수많은 메뉴 중에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나볼 메뉴가 바로? 평양냉면. 평양냉면. 이 무던 여름철에 정말 딱이잖아요. 아... 자, 그런데 이 평양냉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또 어떻게 또 맛을 냈는지. 네, 이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었고요. 그 육수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소고기랑 닭고기를 이용해요. 원래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세 가지로 육수를 내는데 돼지고기는 약간 밀맛이 긴 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닭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육수를 냈습니다. 음... 오...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찬 냉면 국물에 말아먹는 평양냉면은 양념을 적게 해서 짜지도 맵지도 않은 담백함이 특징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월난민에 의해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사계절 즐겨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게 평양냉면, 평양식이라서 그러는데 약간 조금 삼삼하고 좀 덜 자국적인 맛이 나는데 맛나요? 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많이 맛을 그렇게 낸 거예요. 간이 안 돼 있어요. 북한 음식은 첫째 좋은 게 조미료가 전혀 안 쓴다는 게 조미료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김치도 조미료가 안 들어갔어요. 고기도 그렇고요. 거기도 제가 일부러 여기서 양념갈비를 하는데 양념갈비를, 양념을, 과일을 끓여서 조미료를 전혀 안 넣고 그렇게 했어요. Protonora Piano 자자 books about the name of the one we have looked at about the first time of the song 저는 앨범의 전투한 유행을 연기한 유행에 bones을 벨지한 유행을 했습니다. 교수라는 직책과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허영희 교수 식당 안쪽에 피아노를 놓아두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뿌듯하다고 말하는데요 언젠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 고향의 음식을 함께 먹을 날이 오기를 바라는 탈북민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